광화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대선 상황이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를 어떤 식으로 절도했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그립표입니다.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모든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두고 소위 사전투표 빼기 당일 득표가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0%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 득표일은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처럼 좌우대칭 관계가 명확한 소위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래프 한 장만으로도 바로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2017년도 5구 대선을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보게 되면 얼추 우리가 감을 잡게 됩니다.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률은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작률을 후보별 조작률과 그리고 후보별 조작률을 합산한 바로 여러분들 총조작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표를 2017년 5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위 메인 서버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선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한 이런 2017년 5구 대선에 대한 정보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이 자료를 원자료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지 일체의 가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대략 선거인수에 여기서 조작률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대구시의 20%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훔쳤습니다. 11%는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782표는 여러분 일본의 맨 끝에 있는 사전투표의 참가한 총수 16497표의 11%가 1782표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아마 여기서 약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 정도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사전투표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류성민, 심상정 외에 군수후보의 표를 더하지 않고 그냥 이들만 관련된 사전투표 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아무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 정확하네요. 여기 보시면 10%가 여기 10%를 홍준표 후보로 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면 얼마죠? 16497표니까 10%면 1649.7표가 됩니다. 여러분 0.7표는 있을 수가 없죠. 반올림 처리합니다. 그래서 1620표가 되는 겁니다. 1620표가. 그리고 또 안철수 보는 10%인 1662표를 이렇게 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번의 발표 득표수는 어떤 자료인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발표 득표수에는 바로 훔친 조작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득표수에서 조작 득표수를 빼면 진짜로 문재인 후보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예상 득표수, 예상 사전 득표수가 이렇게 3928표로 계산이 됩니다. 동시에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 4902표에서 조작된 표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더해 주게 되면 바로 진짜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득표수, 예상 사전 득표수 6522표가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인천시 강하군에서는 22%를 총조작을 했고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의 표수만큼을 바로 문재인 후보에게 밀어주고 10%만큼을 홍준표에게 빼앗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1%를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25%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받았던 예상 득표수에서 5%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바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행돼서 재미를 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고 오로지 차이점은 조작률만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같은 부정불법선거가 뿌리박히는데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 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부정했느냐는 부분은 이 테이블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선거에서 소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은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블랙박스처럼 상당히 복잡하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선거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을 선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이라는 것 속에는 바로 투표과정, 개표과정 그리고 검정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검정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선거라는 것은 그것은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검정과정이 생략됐고 야당조차도 검정과정을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정과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6개월에 끝나야 될 그런 소위 재판을 2년 이상 끌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의 실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검정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과정이라는 블랙박스 안에 무슨 분탕질을 치는지 무슨 난장판을 치는지는 전혀 국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딱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고쳐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역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가 4.19 의거에 대해서 완성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뉴욕 대학을 나왔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최인규 씨는 사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과 내무장관을 지냈던 소위 홍진기 씨는 중앙일보의 사주는 사형 은도를 받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빼앗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가 시민들의 의거와 한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로 되돌려온 역사를 갖고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 위대한 민족이 60여 년 만에 완전히 바보 천치민족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다섯 번의 부정선거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한 것은 그야말로 언론 역사의 상역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선거의 부정을 단행하게 되면 대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를 위해서 목표 득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몇 표를 확보해야겠다. 몇 표를 확보해야겠다고 결정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몇 표를 훔치하겠다는 숫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의 20%에 해당하는 326만 표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됩니다. 특히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0% 후반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행하는 사전투표 조작 기술자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환호 자격했고 아주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3구 대선을 훔치는 것은 식은 죽먹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전투표 참가자의 20%, 326만 표 정도만 그렇게 절도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326만 표와 같은 그런 소위 훔쳐야 될 사전투표 소위 절도 숫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밑단에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직접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돼 가지고 서버에서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냐. 우리는 흔히 그냥 326만 표를 훔쳐서 이 모시를 당선시킨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소위 선거를 조작하는 최하단의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합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표를 다 훔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수천 개의 투표소에는 소위 12%를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종로구 청운동 제1투표소를 30표 훔치고 제2투표소 50표 훔치고 제3투표소 100표 훔치고 그때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 동일한 조작률이 12%입니다. 청운동 제1투표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한 분들이 100명이면 20표를 훔치는 겁니다. 종로구 청운동 제2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여러분 200명이면 그 20%에 해당하는 40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 레벨에 동일한 조작률 권력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훔친 모든 투표소에 훔친 투표소를 다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동 레벨까지 여러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1782표라는 것이 바로 인천시 강하군에 속한 모든 동업의 투표소마다 훔친 자료를 다 합쳐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아주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 작업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조작 공장입니다. 조작 프로그래밍은 여러분 조작 공장을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사전투표소마다 그럼 여러분 조작 공장이 돌아가면 마지막에 뭡니까? 제품이 나오죠. 최종 제품이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완전히 그냥 숨기려면 선거 데이터 자체를 발표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는 모시가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구로구에 모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는 발표 못하겠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기에 하태경이가 당선됐다. 하태경이 몇 표 오든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완전히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부정선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투표소 레벨로 가동됐던 바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만든 최종 제품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는 아주 수많은 소위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숫자를 다루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희둥그레해집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여러분들 숫자가 나온 겁니다. 가로 세로로 보면 수천만 개의 여러분들 숫자가 만드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전문가들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사행위의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과 특이한 숫자들에 그런 관계를 규명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야고수가 크게 귀한 것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냅니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소위 엔진에 해당하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추적해낸 겁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전망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제야고수가 만든 추적 프로그램과 바로 선거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생산해내는 투표소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의 오차가 없는 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되고 2018년 6월 13일을 사용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된 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안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종류의 소위 범죄 행각이 언명동 투표소 레벨까지 다 여러분들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은 바로 조작을 행하는 조작 공장이다. 조작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엔진을 지금 찾아가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약 22%의 조작률이 사용됐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는데 여기는 일체 조작 프로그램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보더라도 바로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단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표만 보시더라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표를 보시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표는 두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합계로 구성되는 박스 A, 4번, 5번, 6번 합계로 구성되는 박스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을 구성되는 박스 A는 일체 손을 대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데이터 발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자료만 사용하더라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전특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실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특표수입니다. 심하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수정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염을 그러니까 조작을 고치기 전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전 사전특표수다 혹은 사전득표수다 이렇게 이런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바로 조작을 해가지고 인천시 강화군에서 사전투표에서 5,710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전 당일투표수라는 이야기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당일 득표율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6,430표 홍준표 후보는 12,134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당일투표가 엄청나게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홍준표가. 이것은 인천시 강화군이 북한과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공의식이 투철한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덕식님이 하태경 의원 이 사람이 있는 당 부정성도가 없다는 사람들이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당의 이중대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3%의 득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의 35%로 득표율이 꽁충띕니다. 얼마나 뛰느냐 11.2% 정도의 격차를 내게 됩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부정선거입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인천광역시 광화군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시 광화군은 북한과 여러분들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조가 강할 것으로 봅니다. 당일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는 몰표를 얻었습니다. 44%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얻었습니까? 30% 얻었습니다. 그 격차가 무려 14.4%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차이가 1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얻은 공식적인 데이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2017년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일 투표수는 2번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당일 투표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번은 정상입니다. 1번은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4박 9일 동안 투표함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1번 수정전 사전투표소에서 엄청난 표가 여러분들 들어가고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협조가 없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에 들어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크게 여러분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는 것은 소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번, 5번, 6번입니다. 4번, 5번, 6번. 4번은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것은 조작된 것을 원상복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4번이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4번은 우리가 수정 후 사전투표수다.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는 5710표에서 조작된 것을 빼앗고 털어버리고 나니까 해결하고 나니까 3928표를 쪼그라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902표에서 훔쳐간 표를 되찾고 나니까 6522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정 후 사전투표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정 후 사전투표수는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좀 간단하게 수정 득표수 이렇게 붙였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는 수정 사전 득표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빼앗아간 노만께서 여러분들 뭐죠? 다시 빼앗아간 것만큼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수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 가지고 조작된 표를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20%로 조작해서 표를 가져갔으면 마이너스 20%를 적용하게 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마이너스 20%로 표를 빼앗겼으면 플러스 20%로 적용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원상복귀시킨 사전 득표수입니다. 이것이 4분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표수가 여러분 4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는 조작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말단 투표소 레벨마다 권역별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인천시 강하군 같은 데서는 강하군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11%를 여러분들 더해주고 조작률 11%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마이너스 10%를 조작률로 빼앗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1%의 조작률을 빼앗았습니다. 총 22%의 조작을 투표소 레벨에 딱 한 겁니다. 이렇게 오염된 자료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번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앞에서 보여준 그래프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딱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핵이 망측한 좌우대칭의 부정선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대충 이 사람들이 이것은 2022년 겁니다. 2017년을 구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후보별로 11%를 조작했고 총 조작률은 22%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그런 공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소위 토대이자 근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여러분들 통계학입니다. 여러분 현대 통계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종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성립됩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은 모집단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를 조사한다면 그 수천만 명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하게 됩니다. 대개 표본수가 천 개나 천한 개 정도가 됩니다. 그 표본수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후보 지지율 조사도 대개 천 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지지율을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표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천 개 정도가 아니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정도가 됩니다.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수만 개 정도의 표본이라는 것은 통계학에서는 엄청난 정도의 그런 표본수이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집단 간에는 거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은 오차가 거의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과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의 수정 득표 수를 기준으로 한 득표율은 23%입니다. 그런데 당일 득표율은 23%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당일 득표 수는 5번이고 그것은 조작이 안 됐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도 당일 득표율이 44%고 수정한 사전 득표율이 44%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가 0.004, 0.046입니다. 안철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이 22%고 그리고 수정한 사전 득표율이 22%입니다. 오차가 0.4입니다. 0.00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번과 5번을 비교하게 되면 정상적인 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 1,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조작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은 35%를 기록하는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23%를 기록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30%를 기록하는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2번을 확인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당일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사이의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득표수가 상당히 여러분들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투표소 레벨마다 적용된 조작률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정사정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 득표율을 계산해 보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재인 후보는 당일 득표율 23% 수정사정득표율 23%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2017년도 5구 대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맹백한 그런 간단한 전국에서 한두 개 정도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모든 선거가 다 훼손되고 오염되고 조작되었음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도덕질 맞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이것은 공평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고된 작업을 행한 제야 고수님만의 그런 일이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과 또 부정선거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웠습니까 저희들은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도덕질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서울구청장직을 모두 다 도덕질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 도덕질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도덕질 당했음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까 서울구청장이 이런 다 도덕질 당했는데 그것이 입을 다무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건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뭡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빵긋하지 못하도록 날뛰는 이준석이 인간입니까 하태경이 사람입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 뭡니까 어른입니까 우리는 도덕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면 도덕질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고 선거를 다섯 번이나 훔친 겁니다 이걸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여러분들 경찰은 바보 천치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얼마나 거짓으로 해서 잘 살겠습니까 지난 5년간처럼 세금이 오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선거를 항상 도덕질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훔칠 수 있는데 뭘 걱정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런 부정선거가 밝혀질지 밝혀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대에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만나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걸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는 개새끼가 아니죠 나는 소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염소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닭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거든요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훔칠 게 따로 있지 선거를 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위반한 공동체 엄재앙적의 공동체 기반을 뒤헌드는 뒤헌드는 그런 반역형인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행한 반역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내란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각 투표소마다 업동면단의 가장 밑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의 투표소마다 어떻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선거를 훔쳤던지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병호만의 일이고 제야 고수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부정선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조작을 하고 나면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 흔적들이 선거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관계를 보이거나 일정한 패턴 관계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전산조작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게 되면 검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했음 불구하고 관악청사에 보관되고 있던 것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제 다 이뤘다 이제 발을 쭉 뻗고 그냥 우리는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자료들이 딱 나오는데 그 자료에 전산조작 흔적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면 전산조작 흔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깨끗해야 1, 2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10, 20 이런 숫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산조작 흔적들이 반드시 남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사이에 숫자가 턱없이 크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조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마치 차변대변을 일치하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준 것처럼 5가 남으면 마이너스 5가 털어야 되고 숫자를 10이 남으면 마이너스 10으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개수 조정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시 강하군의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표 득표수는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수정 득표수는 제야 고수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수 레벨에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치는 것을 발견하고 투표수 레벨로 적용된 조작률을 역순으로 조작률을 반대로 여러분들 해서 원상복귀식인 진짜 득표수 예상치를 여러분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흰색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맨 위에 합계라는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제야 고수께서 가장 하단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딱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자료가 초록색입니다 그린입니다 그린 초록색입니다 이 자료가 수정 득표수입니다 인천시 광화군의 투표소마다 22%의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훔친 그것을 수정한 표를 훔치기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얻은 그 소위 투표소 레벨의 진짜 사전 득표수를 다 합쳐 가지고 인천시 광화군의 후보별 사전 진짜 득표수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는 12,153표입니다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보니까 12,140표입니다 양자 사이에 이런 표수가 13표가 남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메인 서브는 이제 압수해 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여러분들 소위 전산조작을 찾아낼 수 없지만 종이로 된 이름 자료로 이렇게 13표가 중앙선거관리에 더 많이 발표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사전 득표수가 17,041표입니다 그런데 투표소 레벨마다 22%를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인천시 강화군의 모든 투표소에서 표를 훔친 것을 제약우수가 발견하고 훔치지 못하게 다 조작률을 역으로 해서 조작률 적용된 것을 역으로 해서 원상복귀한 진짜 사전 득표수가 수정 득표수인데 홍준표 후보가 17,036표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런 5표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는 이름으로 이렇게 13표 5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에 발표된 사전 득표수가 9,559표인데 소위 진짜 득표수인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9,555표가 나온 겁니다 격차가 4표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약우수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수가 차이가 나는지는 본인이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초록색을 그들은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승민도 여러분들 두 표 차이를 냅니다 심상정도 여러분 두 표 차이를 냅니다 나머지 군수 후보들은 손을 전혀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0표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하고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률을 찾아내고 조작률을 수정한 진짜 득표수인 수정 득표수 사이에는 거의 다 0값이 나옵니다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3표가 어떻게 나오고 홍준표의 5표는 어떻게 나오고 안철수의 4표는 어떻게 나왔냐 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이렇게 표수가 많이 나왔냐 이 부분은 여러분 제약우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천시 광화군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22%를 조작한 겁니다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그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22%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끝자리가 반올림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6.7표 6.8표 이렇게 말이죠 0.6표 이렇게 반올림해 가지고 한 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0.7표 그렇게 하면 110.7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111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0, 100.4표 하면 0.4표가 없으니까 100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시 광화군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다 반올림하고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13군데에서 만큼 반올림한 숫자가 많은 겁니다 투표소가 여러분 100군데 같으면 50군데 50군데가 50군데는 반올림하고 50군데는 떨어뜨렸으면 제로가 될 건데 그게 13군데가 반올림을 더해가 13표가 더해진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중요한 전산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26표에 이렇게 26표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26이라는 숫자를 인위적으로 더해가지고 제로가 되도록 만들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에 이 소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수를 26표가 발생했는데 이걸 그냥 두고는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6으로 처리한 것이다 전산 조작의 대단히 유력한 결정적인 그런 전거고 그나마 그래도 운이 좀 좋았고 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선 처음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많이 없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는 엄청나게 여러분 한 번 권력을 도독질했기 때문에 너무나 용기를 얻어가지고 숫자가 45, 26 전국 도처에서 뭡니까 이런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자료들이 남습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인천연수홀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프린트를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다량으로 제조하다가 보니까 인쇄용은 좌우를 자르지 않습니까 종이에 큰 종이에 수십 장 이름들 인쇄용지가 있으면 그거를 좌우를 계속 자르거든요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검표에서 4.15 총선에서 그런데 자르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자르는 기계가 이렇게 아주 날이 완전히 선명하지 않으니까 종이 찌꺼기 이발이가 붙어가지 여러분들 투표용 투표지 옆에 이렇게 종이 찌꺼기가 딱 붙어있는 줄로 붙어있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발이 투표지 이게 뭐죠 숫자 찌꺼기입니다 숫자 찌꺼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 찌꺼기가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짓들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 선거를 대량으로 이제 훔쳐서 이제 권력을 훔쳐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구청장도 해먹고 서울시장도 해먹고 그렇게 이제 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실방송이 일요일 날 아침에 참 많이 보실 수 있는 일요일 날 저녁에 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시간인데 철두철미하게 쉴드를 쳐가지고 지금 이제 일정 수 이상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막힌 일을 언론들이 다 지켜 침묵하기 때문에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이종영님처럼 이게 범죄죠 뭐 이게 이런 범죄 이만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어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주권을 도독질한 거지 않습니까 국가 국민 상대로 한 범죄인데 선거 조작은 이종영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다음 여러분 한번 도표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인천광화실에서 앞에와 마찬가지 수정득표수하고 이제 맨 첫 번째 본 것처럼 예상득표수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개 22%를 조작한 것 같다 그래서 광화군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다가 여러분 22%를 적용해가지고 대략 진짜로 이만큼 사람들이 얻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사전투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예상사전투표수입니다 여러분 예상사전투표수는 오늘 방송에서 맨 처음에 받았던 이 자료입니다 여기서 예상득표수가 나오죠 이 예상득표수를 정확하게는 예상사전투표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단에 보고 계신 겁니다 후보별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여기에 그린, 초록색은 마찬가지로 수정득표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의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한 것을 인지하고 조작이 되지 않는 원상복귀시켜서 그것을 합친 것이 후보별 수정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보시기 바랍니다 만 358표로 딱 같죠 홍준표 보시기 바랍니다 만 8656표로 딱 같죠 안철수 보기 바랍니다 똑같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처럼 26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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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너스 26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수정득표수가 예상득표수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표를 조작이 돼서 사전투표가 조작이 돼서 26표는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26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26이 제로 마이너스 26쪽 제로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제로가 똑같습니다 후보별로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하나 또 제로입니다 모두가 바로 수정득표수하고 예상득표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완벽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시 광화군 이런 광화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수정득표수하고 예상득표수 사이에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차이가 0.4, 4.6, 0.4, 1.0,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투표수 레벨로 투표수 레벨로 조작률이 적용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수정한 수정 사전 득표수사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11.2%, 14.4%, 1.0%, 2.5%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것이 낱낱이 여러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5.9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을 행한 사람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동일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예를 12%, 부산광역시는 20%, 대구광역시는 20%, 인천광역시는 24%라는 거죠 22%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권역별로 동일한 것을 적용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천시 동굴 인천시 동굴 인천시 동굴